간식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간식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이들 공부시킬 때 과일 깎아주고 간식으로 뭔가 주고 그거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좋아요 간식 안 좋은데 자 간식의 정의 식사와 식사 시간을 보통 5시간으로 씁니다 몇 시간이요? 5시간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위장에서는 2시간 단백질 지방질 많이 들으면 많으면 3시간 그리고 내려가서 소장에서까지 합치면 5시간입니다 5시간이면 몸이 다시 세팅 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됩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즉 5시간 사이에 먹는 모든 음식은 간식이에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음식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간식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은 1시간 반 동안 음식을 먹는다 간식이 될 수 있어요 조금 먹어도 식사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몸은 헷갈리게 돼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먼저 먹은 음식을 내려보낼까? 늦게 온 음식을 가지고 맞출까? 위는 분명히 문이 열리면 먼저 된 것만 보낼까요? 안 그래요 같이 내려보내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낸 것을 내리기에는 늦게 온 것이 소화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애매해집니다 간식의 정의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것 뿐만 아니라 길게 식사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 간식을 하면 위장이 망가져요 우리가 계속 간식을 하잖아요 위가 망가져요 왜 망가질까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으면 위문에 들문이 있고 밑에 날문이 있어요 또 끝에 들문에서 음식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맞죠? 음식이 들어오는데 보통 이제 그 음식이 들어와서 2시간 동안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돼 중간에 간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소화를 시키는 중에도 음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대기를 좀 할까요? 식도에서? 대기 안 해요 식도에서 음식이 이만큼 사과 하나 먹었는데 여기 식도 이만큼의 30cm 밖에 안 되는 이곳에 사과가 막혀있으면 숨 못 쉬어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야 돼요 어쩌고 계속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빨래를 할 때 세탁기에 빨래를 할 때 빨래를 하는 도중에 양말 나왔다고 또 집어넣고 또 중간에 또 쓰고 놓고 하나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이미 빨래가 다 되고 있는데 또 더러운 거 넣게 되면 다른 것도 오염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드럼 세탁기는 아예 잠금 장치가 돼서 못 넣게 돼 있다고요 우리 몸도 그렇게 잠금 장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빨래 거의 다 될 쯤에 또 넣으면 진짜 이거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빨래가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소화를 준비한 이 과정에서 중간에 음식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면 우리 위장은 정말 싫어해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식을 하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위장이 망가져요 그리고 위의 생리학을 우리가 보면 간식이 정말 안 좋은데 위는 규칙적인 걸 좋아해요 규칙적인 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 먹었던 시간 점심 먹었던 시간을 규칙적으로 먹어주는 게 되게 좋은데요 그거를 어기잖아요 그럼 위산이 무분별하게 나옵니다 결국은 위산 결핍증에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증상은 속이 쓰려요 되게 애매하죠 속이 쓰리다는 말은 위산이 나와서 속이 쓰리는 거예요 근데 결핍이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위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산이 많은 것처럼 착각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음식은 소화가 안 되고 또 언젠간 속이 쓰리고 이런 현상이에요 게뻣을 먹으니까 더 억제를 시켜요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세균과 바이러스 외부에 이런 것들을 위에서 해결할 수가 없고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불규칙하게 음식을 먹으면 뭐가 줄어든다? 위산이 줄어든다 그리고 위가 쓰린 이유 간단합니다 위산이 많아서 그런 확률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20대, 30대보다 절대 위산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보다 위산이 많이 나오시는 분은 없어요 단지 위산이 불규칙하게 나오다 보니까 안 나와야 될 시간이 나오니까 속이 쓰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정상적 규칙적인 사람들은 그 시간대 충분히 나와주니까 뭐가 잘 돼요? 수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속이 쓰린 분 치고 수화가 잘 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위산 부족 아시겠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왜 속쓰리다고 하면 재산제 먹으라는지 모르겠다고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속이 쓰릴 때는 우리가 산을 억제시키는 걸 먹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기축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멧칠을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내가 쓰리다는 거 위산이 많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간식을 했잖아요 그럼 쓰리다는 말은 위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그 시간쯤에 먹었던 음식의 습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배고플 때 속이 쓰리는 경우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위의 습관을 간식을 해왔던 분들이 대부분 그런 확률이 되게 높아요 우리 위장의 습관은 하루에 8번 음식을 먹어도 8번 배고플 수가 있어요 재밌죠? 근데 두 번 먹으면 두 번만 배고파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두 끼 식사 힘들 수 있지만 정확하게 두 끼 식사 하잖아요 배가 안 고파요 저도 10년 넘게 해봤어요 철저하게 저녁 한 끼 안 먹고 정말 완벽하게 두 끼 식사했는데 처음 배고프지만 시간 지나면 절대 안 고파요 한 2주 한 달 지나면 저녁 안 먹어도 배가 고픈 게 전혀 없어요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지했냐면 그냥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된다 이게 무지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 세포가 자꾸 그것을 습관이 되었던 부분이 우리 몸은 거기에 반응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간식은 소아액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도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간식하면 소아액의 문제가 일어나요 소아액의 농도를 묽게 하는데요 정상적인 소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소아시길 때 소아액의 농도가 고농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농도로 되어 있다 그러면 소아를 정상으로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소아액이 묽으면 자주 취할 수 있고요 소아액이 좋지 않으면 정상적인 소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아주 큰 문제 소장이 큰 문제가 일어나요 보통 아까 질문 잘 해주셨어요 두 시간 있다 과일 먹어도 되냐고 물론 위에서 내려가니까 과일 먹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진짜는 이거예요 위에서 음식이 내려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하나라고 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두 개예요 하나예요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가 문제 생기면 다른 것도 문제 생겨요 자 만약에 소장에서 음식을 소화시키고 있어요 위장에서는 이미 내려갔어요 근데 위장에서 음식을 딱 먹는다 어떻게 될까요? 소장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장은 두 시간이면 끝나지만 소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위장에서 음식을 먹으면 소장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소장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위장은 잠을 자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음식을 드신 분들 이렇게 음식 먹고 자는 분들을 보면 나중에 보면 음식이 소화가 안 된 거 느낄 수 있어요 보통 위에서 2시간이면 소화가 돼야 되는데 낮잠 자고 일어나면 그냥 한 4시간, 5시간 동안 위에 음식이 있는 거 알게 돼요 그리고 체한다라는 말 하죠 위장에서 음식이 못 내려간 거예요 그때는 한 3시간, 4시간 지났어도 토하면 음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몇 시간 지나도 음식이 나온다고요 아침에 먹었던 게 안 내려가고 나오는 게 있기도 합니다 이게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소장액이 5시간 주기로 활성화돼요 소장액이 더 재밌는 것은 위장이 일할 땐 소장은 일을 활발하게 못한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위장이 소장보다 상위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위장이 훨씬 더 지위가 높다 뭔가 이제 훨씬 상위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장은 하위 기관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더 높고 낮다가 아니고 위장이 일을 하면 소장은 일을 잘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위장이 일을 할 때는 최대한 에너지가 모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몸이 금방 체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밥 먹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밥 먹고 운동하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바로 에너지가 다 움직이니까 그리고 밥 먹고 바로 찬물로 맨손 설거지하면 체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혈액이나 에너지가 다 여기 끝으로 가니까 위에서 다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체하는 거예요 특히 몸이 약할수록 더 이게 심해요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식사와 식사 사이는 5시간의 공백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좋아요 언니 다자 눌러도 돼요 눌러도 돼요 눌러도 돼요 눌러도 돼요 응 눌러도 돼요 둘 눌러도 돼요